창안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비교적 소액으로 도전해 볼 만한 틈새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초보도 도전할 만한 틈새 임대사업 전대차입니다. 전대차. 이게 과거에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했는데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전대차를.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대차라는 거는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물건을 임대한다는 개념인데요.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식비 설명드리면 전세를 얻은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방식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고요. 전월세 임대차 계약처럼 전대차 계약서가 부동산에 가면 따로 있을 정도로 통용되는 계약인데 이건 다만 전제조건은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약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고 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하고 이런 형태로 중간 집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약간의 큰 목돈으로 전세를 얻었죠? 네. 전세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얻은 거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월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인 거죠. 본인은 집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아니죠. 이게 이제 어떻게 왜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최근에 파이어족 소개해드린 건물주분 계신데 그분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본인 건물에 전세 세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봤더니 전대차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하는지 들여다봤더니 아 이게 꽤 괜찮은 틈새 투자구나 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사항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경기권을 기준으로 보면 전세가 이제 뭐 한 4천에서 4천 5백 5천 이렇게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월세 내가 전세를 받아서 월세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이제 세입자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5천만 원에 얻어서 천만 원 보증금을 받으니까 실투자금이 4천 원이 들어가는 거죠. 4천 원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은 월세 40만 원을 받는다 가정하면 이제 연간 480만 원 정도의 월세 임대소득이 창출되는 구조인 거예요. 사실 단순 투자금 대비 이제 수익률로 보면 수익률이 10%가 조금 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있냐에 따라서 하나를 하기도 하고 두세 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는 분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5천만 원의 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세입자에게 천에 40이죠. 천에 월세 40을 받으니까 천만 원 까면 4천만 원 대비 실투자금이 한 480만 원 연간 그렇죠. 40만 원씩 나오니까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도배장판 빼고도 10%는 나온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은 거기에 이제 월세로 또 누가 들어오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수요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복합적으로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틈새 투자의 일종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세입자가 분명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에 조금 동네마다 다르지만 일자리가 많고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는 경기권 서울도 외곽 마찬가지인데 그런 곳들은 제가 되게 신기한 사실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몇 군데 오피스텔을 가가지고 매물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시장 조사 차원에서 매물이 없어요. 젊은 층이 많이 있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들은 그 지역은? 월세가 약간 품기래요. 요즘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세의 월세화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집주인들이 어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세를 안 받는 거죠? 네. 전세를 잘 안 받죠. 그렇다 보니까 이 매물이 거의 없어서 월세도 굉장히 품기를 빚고 있는 지역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일자리가 풍부하지 않고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은 다른 얘기인데 지역을 잘 고르셔야 되는 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지역을 잘 고르면 이제 뭐 공실이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잘 맞춰진다는 거죠. 그렇죠.